안녕하세요 부동산 종교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황금동 수성구 황금동 황금중학교에 있는 원룸이고요. 200에 33으로 저렴하면서 방 구성이 독특한 원룸인데요. 일단 현관에 들어서시면 신발장은 따로 없지만 이렇게 공간이 어느정도 나있고 위에 이런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문으로 구분된 방으로 들어가시면 침대와 에어컨을 에어컨이 있고요. 방의 구성은 이런식입니다. 저쪽에 보시면 작은 냉장고 TV 선반이 옵션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쪽 문을 열어보면은 뷰는 맞은편 건물이 조금 막고 있는 뷰이고요. 그리고 따로 주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베란다로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쪽에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그리고 이쪽에 드럼세탁기와 보일러시를 겸하고 있는데요. 이쪽 뷰는 아주 좋고 통풍도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 화장실 화장실입니다. 여기 건물 자체는 연식이 좀 되었지만 관리 유지보수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서요. 현관에 이런 선반이라든지 이런 공간 활용이라든지 상당히 독특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x33 저렴한 가격이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